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3 수학 강사 이승이오입니다. 자, 효자, 효녀, 효돌이 여러분들 반갑고요. 지나가다가 들은 누구든지 어쨌든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이제 이게 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커리큘럼 시작하면서 영상 찍고 또 시기별로 해서 다 다르게 가이드를 올려 드렸고요. Q&A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1대1로 가이드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지금까지 해드렸는데 오늘 요거를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D-50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이 되죠.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선생님, 진짜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이 50일 동안 뭘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황도 많이 하고 아, 지금이라도 이거를 갈아타서 이승효를 듣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뭐 내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까 그럼 고민이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요 가이드 영상 짧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에 맞게 여러분들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9월 25일 지금 이제 수요일이고요. 11월 14일이 이제 D-Day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50일이 남았고요. 7주 정도가 남은 건데 일단 요렇게 해서 이제 잘라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게 선생님, 그래도 문제풀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모가 지금 집에 쌓여있는 게 60개 정도 되거든요. 막 이런 학생들이 있어. 그거 언제 다 풀죠? 학원에서 준 과제가 지금 이만큼 쌓여있거든요. EBS는 언제 보죠? 얘들아, 우리 연습하는 거는 이 이후로 미루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9평 100점이야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버퍼링도 걸렸고 문제도 틀렸고 지금도 새로운 문제 풀어서 여러분들이 다 맞힐 자신이 없다면 뭐 한두 개 정도 가끔 틀릴 정도라 그러면은 뭐 푸는 연습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많다라고 받아들여주셔야 되고 연습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이 후반으로 좀 미루자고요. 그래서 그 앞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배우고 문제를 어떻게 읽는지를 배우고 문제를 잘 푸는 게 뭔지를 배우고 그 배우는 기간이고 그 배운 걸 이용해서 기출 학습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여기까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EBS 반영된 거를 이 18일 금요일에 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모의고사를 주말 동안에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연습모드로 들어가도 돼. 물론 이게 마무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고.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뭘 해야 될 것인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라이즈라는 강좌 교제입니다. 상승효과 라이즈. 이름부터 여러분들의 성적이 지금 올라가게 생겼죠. 그쵸? 라이즈. 올라간다. 이승효의 상승효과잖아. 그쵸? 상승효과라는 의미가 시너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올라간다는 의미도 있고 너희들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리얼라이즈라는 의미까지 담아서 라이즈라고 이름을 작년부터 이제 붙였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파이널이 라이즈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 교제를 진짜 고퀄리티로 만들고 강의도 내가 라이즈 OT때도 자랑을 많이 했지만 그동안 내가 정말 강사 생활하면서 그 쌓아놨던 모든 노하우를 그냥 압축하고 집약해서 라이즈라는 강좌를 만들었는데 이거 공통은 이미 완강이 된 상태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즈가 핵심이에요. 라이즈 강의 자체만 놓고 보면은 1강부터 13강까지 해서 라이즈 공통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내 수업이 원래 컴팩트한 걸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라이즈 교제 끝나는데 뭐 두 달 걸려? 이러면 어이씨 뭐야? 티만 50인데 두 달이면 어쩌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당연히 아니고 아주 컴팩트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라이즈를 시작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아 내가 이런 개념도 모르는 거 있었구나 아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배웠어야 됐네 싶은 사람들은 상승 효과 3.5 들어가시면 되고 더 부족한 게 많다는 사람들은 당연히 상승의 시작이나 기계공부 같은 거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수원수도 다 끝냈는데 일주일 걸리고 얘도 수원수도 다 끝냈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수학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나는 다 해낼 자신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3.5 끝내고 나서 라이즈 간다 뭐 기계공 끝내고 나서 라이즈 간다 이렇게 해서 다 끝내겠다 지금 아직 기간이 3주 이상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에 수업 듣던 효자효녀효도를 드린데 뭐 가이드 받고 상담 받고 해가지고 의욕은 많아가지고 교재 이것저것 사놓고 막 이렇게 진도를 나갔는데 좀 약간 흐지부지 되고 선생님 이거 약간 지금 중간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무조건 라이즈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 선생님 이거는 내가 지금 필요한가? 나 그래도 그 편에 좀 잘 봤는데 고민이 된다. 그럼 일단 무조건 라이즈로 들어오세요. 일단 라이즈로 들어오고 라이즈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진단키트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아 내가 잘한 줄 알았더니 내가 아직은 많이 부족했구나 싶은 사람들은 그때 가서 다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즈를 듣고 나서 오 알겠다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연결이 안 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노력이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딥이딥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렇게가 하나의 세트로 지금 라이즈 강좌 구성이 돼 있거든 라이즈 강좌 전체 안에 라이즈 교재를 쓰는 게 있고 딥이딥이 있는데 이 딥이딥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라이즈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해보자 여기서 배우는 게 단순히 어떤 교과서 개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그런 실정 개념들도 들어있고 문제를 끊어서 읽고 해석하기 위한 그 읽기 훈련을 여기서 진짜 잘해준단 말이에요. 진짜 완전 최근 기출들 2번 9평까지 다 들어있거든 2번 9평이나 6평까지 막 다 들어있어서 작년 수능은 물론이고요 그런 것들을 문장 단위로 구문 단위로 끊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까지 여기서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딥이딥 문제풀이까지 하게 되면 이걸로 해서 이제 라이즈라는 강좌가 세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2권인데 만약에 딥이딥을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선생님 저는요 3점 문제도 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뭐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버퍼링 존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딥이딥이 어렵다 그러면 딥이 3점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쉬운 거고 이름이 좀 딥이니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선택과목 여기서 선택도 같이 하는데 선택과목도 하다가 아 그렇군 나 선택과목이 좀 부족했구나 좀 더 해야 되겠다. 근데 그냥 문제만 벚꽃 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좀 배워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륙을 같이 병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이제 딱 요 정도가 되는 거겠지. 근데 물론 여기 안에 이거를 다 못 끝내면은 큰일 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뭐 요 정도까지 이제 약간 그 완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공부량을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최대한 많이 집중해서 몰아쳐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은 이거야.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9월 모의평가 때 왜 요상한 짓들을 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수학을 좀 약간 주먹구부식으로 체계적이지 않게 풀어왔는지 공부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 이제 1단계가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파이널 모드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약간 찐 파이널 모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찐찐찐 파이널에서 이제 뭐가 준비가 돼 있는가. D-10 카운트다운까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하고 나면은 이제 실모가 딱 출시가 될 시기니까 실모, 실모에 EBS를 다 담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에는 그런 질문 하지도 마. EBS 풀까요? 뭐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 풀거나 기출 문제집 같은 거 풀 시간에 차라리 이거를 더 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단계 들어가서 선생님, 제가 이제 조금 더 연습하고 싶은데 뭐 수특 좀 더 풀어도 될까요? 그럼 그때는 시간이 있으면 더 풀어도 돼. 뭐 실모를 선생님 제가 집에 쌓아놓은 거 있는데 선생님 거 말고도 뭐 더 풀어도 될까요? 시간이 된다면 그때는 해도 되는 시기예요. 물론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다면 얘를 연장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왜냐하면 실모 연습이라는 거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자꾸 틀리니까 아이고 틀렸네. 이게 뭘 모르는 거지? 막 공부를 하려고 실모를 보면 안 되거든. 실모는 말 그대로 그냥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쭉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거나 막혔을 때 문엄하는 거, 그런 거 연습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EBS 연계 같은 거 약간 기시감이 딱 들게 해주는 거 혹은 어 이거 약간 기출 냄새 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주는 역할인 거지. 이걸 통해서 막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실모로 실전 연습을 하는 그 시간, 기간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만든 엔제, 여미배기가 있어요. 여미배기도 라이즈에서 했던 거 하는 것처럼 주제별로 나눠서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막 문제가 막 수백 문제 있어서 벚꽃 푸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시간이 좀 된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갖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라이즈 기본적으로 딱 하고 났더니 그래, 바로 적용해보자. 나는 선생님, 저는요. 뭐 기출은 22번까지도 그냥 진짜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여미배기가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요거는 좀 무난하게 지금 가이드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이제 전부 다 다 이제 회독하는 시간. 이제 회독을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Q&A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캐스 영상에도 올려놨으니까 반복하면서 복습하는 시간이고 이제 4일, 이때가 딱 되면은 10일이 남죠. 그래서 이승윤의 시그니처. 보통 인강 같은 경우에는 딱 강의 완강시켜놓고서 아, 바이바이 이러고서 이제 뭐 내년 수업 촬영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D-1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마지막 하루까지 사연하라 할 때까지 강의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공부할 수 있게. 그래도 뭐 이때건 뭘 하죠? 그래도 뭐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막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약간 현장 강의, 직전 보충 이런 느낌으로 그냥 나하고 이제 얼굴 보면서 총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최종적으로 이때 올려드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계획이 있다. 난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것대로 이제 따라오시면 될 거 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무난한 커리큘럼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선생님, 제가요. 계속 100점이 나오는데 뭘 공부를 더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선생님, 제가 공부 좀 늦게 시작해서 지금 5등급 이하입니다. 간신히 뭐 4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라이저 확 들어왔을 때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뭐 시작이랑 기계공화하고 DB3.5 해가지고 쉬운 문제들 많이 풀어서 맞출 수 있게 만들면 점수 올라갈 수 있어서 약간 이제 그런 특수한 케이스들은 내가 따로 또 공지사항이랑 Q&A 공지사항에다가 가이드들을 올려놓긴 할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 싶은 사람들은 또 Q&A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되는데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뭐 상담 해봤자 또 괜히 뻔한 얘기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힘을 얻기 위해서 상담 오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지만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한 사람은 일단은 요거대로 따라오는 게 기본이에요. 이걸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돼. 라이즈.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공통 공통 기본적으로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 이제 촬영 마치고 이제 선택과목 촬영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이거 다 이제 완강을 다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실무도 늦지 않게 표시를 해드릴 거고 또 이때도 또 모르겠어. 뭐 하다가 아 왠지 이거는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으면은 뭐 카운트다운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또 새로 컨텐츠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따끈따끈한 살아있는 라이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수학 강사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걸 믿고 따라오실 분들은 이제 효자, 효녀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커리큘럼 가이드 깔끔하죠? 우리 라이즈 수업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우리!